우리 최근 2천억 가까이 쏟아본 테마파크 지자체가 손대는 사업마다 족족 망해버렸습니다 지자체 나리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경북 영주시입니다 선비세상 이게 최근에 개장한 테마파크인데 여기 외에도 아래쪽에 보면 선비촌도 있고 선비문화수련은 여러 시설이 아주 넓은 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선비세상은 22년 9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당일은 가수들 불러서 축하쇼도 하고 그날은 3천 명 가까이 방문을 했답니다 일요일인데 방문객이 별로 안보입니다 썰렁합니다 여기 선비세상 이거 건립하는데 우리 또 세금이 1,700억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전통사상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200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공사를 8년 가까이를 했답니다 공사가 완공될 쯤에 또 민간 위탁 운영자를 못 찾아가지고 3차례나 공모를 해가지고 겨우 선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 세금 1,9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안옵니다 연간 적자만 62억원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들 간이 큽니다 뭐 천억, 이천억 이런 거 돈도 아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테마파크 지어져 있겠는데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여기도 개장을 하고 첫 해 무려 3만 명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하루 평균 81명 야 우리 세금 1,900억 박아가지고 하루 방문객이 81명 야 진짜 자괴감듭니다 이러려고 이런 테마파크 만들었습니까? 지자체들 손대면 수십억 적자 예사입니다 네 이상한 시설 많이 만들어 놨죠 경북에도 보면은 관광사업 이거 한다고 우리 세금을 엄청 많이 썼는데 손대는 사업마다 족족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한 경북 3대 문화관광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무려 2조원이나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적자라 가지고 지금 지자체들은 빛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명도 방문을 안 하다 보니까 입장료 수익이 1억 8천만원 2억도 안되죠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64억원이 들어갑니다 64억원은 이 테마파크를 위탁 운영하는 그 민간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제 생각에는 텅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비 세상 여기 테마파크 처음에 개장할 때 입장료가 15,000원이랍니다 와 비싸죠? 15,000원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실제 또 들어와 보면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전부 한옥만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뭐 사람들이 15,000원 주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좀 깎아주자 해가지고 지금 5,000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부지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30만평 이야 저는 진짜 땅도 한평 없는데 30만평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 야산을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한옥을 막 지어놨습니다 여기 선비 세상 테마파크 한바퀴 쭉 돌아보니까 안동에 있는 한국 문화 테마파크 그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판박이로 베낀 것 같은데 뭐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똑같은 컨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 아래쪽에 선비촌하고 한국 선비 문화 수련은 해가지고 그게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한옥을 많이 지어놨는데 야 도저히 넓어서 그까지 구경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에 기존에 있던 그 시설들하고 지금 여기 선비 세상 테마파크하고 중복 투자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경북 3대 문화권 사업 이게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안동하고 영주에 테마파크 지은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테마파크 이런거 많이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테마파크 짓는데 우리 세금이 1조 9,800억 2조 돈이죠 국비가 1조 1,400억 지방비가 6,700억 민자도 조금 투자가 됐는데 이거는 뭐 거의 한 10%도 안되네요 1,7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방문객도 안 오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결국에 세금 날린 거죠 영주시 인구는 지금 1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10만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영주재정자립도가 11.5% 우리나라 여느 시골지역처럼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선비세상 적자 60억을 어떻게 메꿔야 되겠습니까 다 이 지역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나가야 됩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 안동 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이 3개 매년 48억의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돈 주니까 무조건 짓고보자 막 그렇게 여기저기에 테마파크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430억이 들은 안동의 유교랜드 여기에도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군의군도 이제 대구시로 편입이 됐는데 거기에 3국 유사 테마파크 거기에도 1200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적자만 8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텅텅 빈 채로 저렇게 전동기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전동기차 두 대 사는데 7억 6천이 들었답니다 한 대 거의 4억 가까운 돈이죠 저 전동기차 입찰할 때 또 공무원들이 한 업체에 몰아주게 해가지고 5명이나 입건되는 비리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봐서는 저 정도면은 그냥 피레미급이죠 더 많은 도둑놈이 있을 건데 그거는 찾지는 못하고 피레미만 족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교세상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한국 선비문화수련원 네 이름도 좀 길쭉하니 참 뭐 있어 보일라고 이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보면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깨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네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선비촌 해가지고 또 옛날 전통마을이 크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 민속촌 네 그런 컨셉으로 또 한옥하고 이렇게 초가집들 많이 지어놨습니다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은 2004년 2008년도 이때 개장을 했고 좀 세월이 지났죠 이 시설들만 해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또 뭐가 부족해서 또 선비세상까지 최근에 또 새로 지었습니다 한옥이 그 지을라면은 기가값하고 일반 건축비보다 서너 배가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는데 이거 누구 탓이겠습니까 지자체 시장 도시사 탓입니까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투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인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노가다 삽질해서 이런 쓸데없는 테마파크들 많이 지어놨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세금은 절대 안 깎아주죠 네 거꾸로 오히려 더 내놔라고 지어집니다 마른걸레 짜듯이 꽉꽉 짜라서 받아갑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안 만들어도 우리 세금이 남아 돌 것 같습니다 울 vacant 울 울 울 울 울 울